편의실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고 자유로운 옷이죠. 저희 아지트에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야 되고요. 어색한 친구 말고 완전 친한 친구들. 서로 즐겁게 놀 수 있고 어디에 대한 제안도 없고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있어요. 저희 아지트는 저를 표현해주는 전만의 공동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